안녕하세요. 저는 뉴에이브 커피 로스터스에서 일하는 최진혁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저희 뉴에이브 커피 로스터스는 교육이랑 원두 로스팅을 해서 납품이나 원두 도소매를 주로 하는 곳이고요. 딱히 카페식으로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약간 쇼룸식으로만 있어서 목동에 위치 있으니까 시간되시면 놀러오시면 좋고 오늘 판매하는 것은 홀빈 한 10가지 종류하고 대표님이 쓰신 로스팅크래프트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드립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볼 거 많으니까 혹시 오시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